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이틀 스토커즈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랩101의 금전지원과 제품지원이 있었지만 제품 셀렉과 영상 기획은 터치 안받았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101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미 좋아해 주시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는 데님 브랜드인데요 총장이 좀 여유롭게 나와서 키가 크신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브랜드에요 여름에 데님 덥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안 더운 데님 갖고 왔으니까 그게 메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할인들 다 쭉 이어달라고 쫄라서 준비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바로 이 신상 바지 때문에 거의 이 영상이 제작된 거거든요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저희 구독자님들 시원한 데님 좀 맛보시라고 할인을 30% 쫄라서 쫄라서 데려온 신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 중 가장 얇게 나온 구온즈 제품으로 만졌을 때 데님 느낌이 빳빳한 게 하나도 없고요 뭔가 부들부들 야들야들하니 뭔가 잠옷 같기도 해요. 모델기준 허리 30 총장이 106.5 나한테 너무 길어 하실까 걱정하실 거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입어봤죠 28 사이즈를. 원단이 야들야들하고 얇기 때문에 곱창짐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서 길게 그냥 입으셔도 매력적입니다. 이 신상 얇은 데님은 연청, 중청, 진청 다 나오는데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연청이 개인적으로 좀 더 시원해 보인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엄청난 와이드핏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힙한 느낌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깔끔하게 캐주얼하게 혹은 프린팅 좀 살짝 힙하게 입으셔도 될 것 같은 연청 데님이에요. 저같은 허벅지 땀너들이요. 일어나라. 국물, 육수 안 흘려도 되는 바지가 나왔다. 자 지금부터 소개되는 제품들은 여러분 할인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너무 쫄났어요. 여름을 좀 더 확 시각적으로 시원하려면 좀 더 밝아지면 되는데요. 라이트한 컬러감의 데님도 있더라고요. 앞서 보신 연청 데님과 비교하셨을 때도 좀 더 라이트한 컬러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도 한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으로 너무 힙한 느낌 연출 아니고 클래식한 맛도 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제품은 12온즈 원단으로 앞서 보신 제품과는 비교했을 때는 두툼하지만 제 기준 여름엔 12.5 까지는 헛발러인 저에게도 허용 가능한 범위입니다. 나는 확실히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원해 하신다면 라이트한 컬러 추천드릴게요. 와이드한 데님을 찾으신다면 랩102의 리처드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요. 컬러감이 오묘한 녀석을 추천드릴까 해요. 살짝의 애쉬끼가 섞여서 빈티지한 맛이 나서 이 제품은 지금 구매하시고 가을까지도 추천드릴 만한 컬러감이에요. 확실히 와이드한 맛, 허벅지 통이 넓어져서 허벅지 두께감이 좀 있으신 분들께도 널러러하게 맞으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은 12.5온즈로 제 기준 딱 경계 라인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나 가격대가 매력적이거든요. 4만원 떠예요, 여러분. 와이드 데님은 와이드한 맛을 살려서 위에도 오버사이즈 티셔츠랑 매칭을 해가지고 힙하게 연출하셔도 되고요. 아니야, 난 이왕 와이드 팬츠 산 거 이게 살아야 돼. 이거 여기다 돈 들어간 거 포인트 내야 돼 하신다면 티셔츠 입으신 다음에 너입하셔서 바지 포인트 살려보시길 바랄게요. 와이드 데님을 아직 시도하지 않으셨다면 입문용으로 가격대 4만원니까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크롭 데님 하나 있으면 여름에 앉아서 다리를 닦았을 때 내 발목 자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크롭 데님은 무릎이 찢긴 아 이왕 여름에 좀 노출 좀 할 거 무릎 살도 좀 들어내보고 어? 발목도 들어내보고 이 크롭 팬츠는 타사 브랜드보다는 한 2cm 정도 기장감이 여유가 길게 나와요. 가격에다가 키 크신 분들 크롭 샀다가 모내기 핏 탁 나오고 막 앉았는데 막 발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종아리까지 다 보이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괜찮으실까라는 거 그리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게 여유 있는 실루엣의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슬림 핏으로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서 시원할 뿐더러 이게 기장이 길기 때문에 어? 이게 크롭이 아닌 마냥 저처럼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데일리 서머 크롭 진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크롭 진을 입으실 때는 너입하셔서 다리 기장 조금이라도 길게 어? 하시는 거 아시죠? 자 다음 제품은 저희 매니정 최애 제품이에요. 나름 힙한 무드를 연출하되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와서 엄청 막 힙점사 느낌은 아니게끔 적당한 힙을 내주는 데님이에요. 힙함의 근원지는 바로 양쪽 허벅지 어? 이 슬래시 뭐 자름 포인트인데요. 분명 노출이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고 뭔가 아 나 나이대가 있는데 어? 이거 막 살 노출해도 되나? 그러실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찢어져 있지만 살이 보이지 않아요. 잘 아쉬워요. 그래서 여름 데님이지만 시원하게 통풍도 되고 힙한 맛을 내주는 데님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유교걸이에요. 헤이 유교걸 데르르르드 벙 그리고 데님 컬러감이 은은한 애쉬끼가 돌아서 빈티지한 매력이 나기도 하면서 이게 또 힙한 무드를 연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힙한 룩을 즐겨 입진 않되 나 올 여름 뿌린팅 티셔츠에다가 그냥 살짝 조금 힙한을 내고 싶어 하신다면 인용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가격이 보통 하체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름에도 어두운 컬러의 데님을 원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생지 데님을 끝까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준비한 세 가지 다른 핏의 생지 데님이에요. 써머 데님 추천이니만큼 두껍지 않은 생지 데님으로 나왔어요. 크롭 슬림 스트레이트만 12원 주고 나머지는 11.5원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만져봤을 때 엄청난 두께검적인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생지 데님이기에 특유의 만졌을 때 그 각이 잡히는 맛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몸에 길들여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생지 데님은 처음에 입어보시고 아 이거 뻣뻣해서 불편해하시지 말고 조금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면서 오래 입는 걸 추천드려요. 컬러감적으로 굉장히 단정 깔끔한 만큼 가을까지 이어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지 데님 이염 걱정을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생지 데님의 이염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 제품 클레임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상 여름 데님 할인받아오기 컨텐츠였어요. 여름 데님 어떻게 입어라고 생각하실 분들께 입어보시면 진짜 신세계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린 다른 제품들도 할인 유지해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꼭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오늘도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오늘 강조드린 이 여름 데님 신상으로 컬러 선택 가능, 사이즈 선택 가능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께.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할인받아오는 영상으로 쪼르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